루다야 오늘 루다 옷 입으러 오셔야 이거? 옷 입자 어 루다 오늘 그거 입을거야 어때? 맘에 들어? 반파이 가서 입히기 편하다 에이 엄마 치카치카치하지? 너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하냐 오늘? 응? 진짜 옷 입히기 점점 힘들지 이 정도면 양호한 건가? 됐다 하이파이 예에에에에 지아이 있어? 응 지아이 있어 루다 연예인 됐네 또? 자 갑시다 아빠 목줄 잡고 있네 헤헤헤헤 루다야 아빠가 차키랑 갖고 왔어 응 응 엄마가 차키 가지러 왔어 응 애기 옷 입히고 애기 거 챙기다 보면은 정작 우리 옷이라던가 준비물 같은 거 엄청 많이 빠뜨려요 아 정확하게 오늘 하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돌 때쯤 많이 하는 2차 용려검진이랑 접종을 하러 갑니다 일명 돌 주사인데 이제 오늘이 돌 주사 첫 번째고 4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럼 총 4번 맞는 거야? 응 아무튼 오늘 우리 루다의 주사 맞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실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거 보고 맵짓하는 이모 삼촌들 많으신데 응 루다야 어떡하냐 오늘 주사 맞는데 주사 아프다던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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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맞으러 간다 우와 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또 그 낫다 이제 이루다 가자 주사 맞춰서 기이 보는 게 다 좋겠 네 네 네 주인공 아유 겁쟁이 어디 짜증내는 거 봐 누워볼까요? 아버님, 무릎을 잡아주셔야 해요 왜 그래? 75.8kg에 몸무게 10kg 키는 위에서 75kg이니까 큰 편이네요 유다야 오늘 수두랑 MMR 맞는데 그럼 두 방 맞는 거예요? 한 방이에요? 두 방이요 두 방이래 아빠 아빠 인사하는 거야 친구한테? 그래? 기분도 좋아졌어 키 재는데 울고 시원 재는데 울고 영원히 다 무서워진 거야 얘기도 지금 긴장했어? 왜 왜? 큰일 났다 겁주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숨 넘어가다 아 잘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마음 팔아 아이고 잘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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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표정이 엄청 뚱한데 입이 엄청 나오고 떡볶은 쥐고만 있어 어땠어 오랜만에 누다 주사 맞는 거 보니까 눕혀서 맞추면 얼굴을 보이는데 난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근데도 얘가 몸이 벗어나려고 떡볶이가 엄청 길어 그리고 원래 맞던 주사보다 아프대 오랜만에 맹치도 왔다 소방맞으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프네 양말을 다 벗었어 발칭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하세요? 오리 뽀뽀해주세요 주사 맞은 데 맞니? 컨디션이 좋아 열어만 재 볼까? 너 아까 병원에서 이거 할 때 울었지? 루다야 이게 뭐라고 그치? 36.7 으악 흐흐흐흐흐 37.3 괜찮네 스티커 있어 루다 이거? 처음 봤어 내 팔에 이게 언제 붙어있었지 그런 거 같은데 나 여기도 있어 여기 청진기 했었지? 병원에서 청진기 했었지 병원에서 불이 아주 한 짐이야 한 짐 자 루다 오늘 손빠는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면서요 나는 다른 것보다 치아 배열이 문제 생길까봐 그랬더니 선생님이 쪽쪽이나 손가락 빠는 거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근데 우리 보통 앞니가 벌어진다 뭐 이래서 걱정이 많잖아 다들 응 그렇게도 그렇진 않돼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가 때 되면 끊는 게 가장 좋긴 하대 억지로 끊기 하는 거 보다는 누나는 엄지 발가락에 굳은살이 엄청 많아요 아빠 무릎에 앉아 볼래요? 자 굳은살 보여주시죠 한번 여기 봐 여기는 거의 4, 50대 가장의 아버지의 발같이 나 걱정돼서 나 인터넷 찾아봤어 했더니 많이 걸어다니는 애들이 이제 발가락에 힘주니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엄청 다니지 이러다네 쑥스러워요 이러는 거야? 짠 마마 먹을까? 유다야? 아 물? 왜 자꾸 칼 하는 거야 물을 마시고 아이고 자 오랜만에 아기띠로 한번 재워볼까 우리들 다 마마도 먹기 싫어하는 거 같으니까 그냥 먹지 말고 아기띠로 한번 자봅시다 웬일로 오늘은 아빠 가슴 안 밀어내네 아기띠 이제 안 통해요 알았어 알았어 내려줄게 너 피곤하면 여기 들어와서 네가 알아서 자 아빠 좀 쉽게 해 이거 deviation 놀 만큼 놀다가 졸리면 와 아빠가 재워줄게 그때 아빠가 재워줄게 그때 흠 Nickelodeon 그렇지 히히 아빠 꺼? 응 아빠 꺼야 마마 뭐? 마마 나쁠요? 아니 아까 먹으랄 땐 그렇게 안 먹더니만 이제 달라는 거야? 알았어 줄게 기다려 배가 고픈가 보네 잘 먹네 음 맛있어 운동 시작 나가서 열을 재보자 응? 36.6 엄마가 신기한거 해준대 우와 우리 이거 알지 루다 레디 스트리베리 오렌지 오렌지 옐로우 바나나 그린 애플 부루부루 베이브 펄펄 그레이브 오늘은 색깔놀이 할건데 먼저 포인티슈 그 다음에 식용색소 이거 다 봐 레드 스탈베리 오렌지 오렌지 옐로 바나나 그린 애플 블루블베리 펄펄 그레이브 Look at all the colors In my first salad YUM! YUM! 요거 하나를 넣어볼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레드 스탈베리 우와 저 엄청 커진다 루다야 오! 올라왔어 그치? 오렌지 오렌지 옐로 바나나 그린 애플 블루블루베리 이제 루다가 놔볼래? 여기다가 뽕 놔봐 우와! 손에 넣었어 색소가 지워지잖아요 이거 어 지워진대 루다야 여기다가 한 것 좀 보세요 아 근데 색깔 진짜 이쁘다 그치 엄마가 이거 해준다고 많이 준비했어 이거 우리 인치님이 요거트를 이제 하얀 그릇에다가 조금 조금씩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색소를 넣어서 아기가 만지고 먹을 수 있게 음 그것도 좋겠다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고 우리 치즈 스티커 붙였지? 루다 치즈 먹을까? 이제는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루다가 스스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맛있어? 너 좀 얼른 줘 이제 업서르다야 마지막이야 안그러면 더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라고 꼭 알려줘요 간식 먹을 때 마지막 끝 잠자기 전에 치카치카 하죠 아이구 착해요 치카카 하는거죠 그치? 아니 앉아서 해야지 선수하면 위험해 콱 찌를 수도 있잖아 넘어져가지고 치카치카 하고 이제 자자 자 이렇게 오늘 루다 돌 예방접종 2차 염려검진 마무리 했어요 역시나 루다는 열이 없이 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루다 채우고 저희도 잘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루다 안녕 움직이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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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다 아깝다 한번 더 해줘 соответ 유이 이빨 lak 아니 쫙 큰일 하행 ился 또 해줘 일도 등 이빨 이 이 우리 윽 기선 오오 슈퍼모드 해도 되겠어요